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순살로 주문했고요 요거는 차천 짜파게티 끓였어요 하고 저번에 담근 파김치 이거 가지고 갖고 왔고요 BHC 골드킹은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으하하하하 완성 파와이 파는임 소스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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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o 오징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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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치킨이 생각보다 소스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바삭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4천 짜파게티 먹으니까 맛은 또 괜찮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역시 최고였습니다 바이